아우 오늘 영상도 파랗게 나오네 여기 북악 팔각장입니다 북악 팔각장 오늘 저기 광화문광장이 엄청 잘 보일 것 같은데 올라가보죠 북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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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멀리 남산도 잘 보이네 오늘은 저기 가암흥강장도 보이고 오늘 가암흥강장 오늘 같은 날 남산에 올라가면 엄청 멋지겠는데 어... 오늘 북한산 몇 군데 올라가면 멋진 뷰가 나오겠습니다 저 강암흥강장을 보여요 여기 북악산 저기 하는데... 어... 먹구름이 좀 비춤 있는 것 같아 먹구름이 남산도 그 산 있지? 그 남산? 응, 먹구름이 비춤이 있는 거 같은데 민지에 예시 해가... 좀 몸으로 바꿔줘 여기 장경궁이 있죠 장경궁 여기 세종문화에 간다 보이고 육상빌렁이다 보이고 양경궁을 만드신 중 여기 장경궁을 만드신 신경궁 쇼핑크 이런 시간을 받은 시간을 받으시려는 시간을 받았다 이런 시간을 받은 시간을 받은 시간을 받은 시간을 받았다 여러분이 시선을 받은 시간을 받은 시간을 받았다